Q. 드디어станов임 Leport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? 무시무시한 것이 산다잖아. 그곳은 말이야. 100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이야. 뒤에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. 복수를... 해주십시오. 네가 당한 일은 딱 하나. 나란히는 그리 사사로운 일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.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. 10년이 10년이 지나더라도... 모든 일을 끝내고 조선 땅과 야진 땅에 살아있는 모든 걸 죽여버리면 나도 당신들 곁으로 갈 거야. 다행히는 기대도 아아암! 아아아아악! 아아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